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썰 컨텐츠 신나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신비아파트 이것저것 지금 공개된 떡밥들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추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비아파트 카페를 가보니 한 가지 정보가 올라온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썬러브님이 작성하신 글이고 바로 새롭게 나온 신비아파트 굿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새로 나온 굿즈에 무려 새로운 귀신들에 대한 엄청난 떡밥들이 잔뜩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짜잔 미니 스티커 색칠 바로 공수해왔어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저번 썰 시간에 댓글 남겨주신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신비아파트 오프닝에 관한 얘기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떡밥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오프닝에 담겨있는 시즌3의 단서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프닝을 보시다 보면은 등장하는 의문의 소녀 이 빨간머리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묶고 있는 완전히 신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머리 소녀를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카페에서도 그렇고 많은 추측들을 하셨는데 리온이의 여자친구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여자친구는 아닐 것 같고 그냥 리온이를 좋아하는 동생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인데 복장 자체가 아이기스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약간 색깔만 다른 느낌이에요 이 여자애가 아이기스 소속일지 아니면은 아이기스와 굉장히 비슷한 단체일지는 음 그거는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우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리온이보다 어려 보입니다 리온이 자체도 그 아이기스에서 최연소 테마사였는데 아마 이 빨간머리가 이제 또 새롭게 또 최연소 테마사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아이기스 소속이거나 아니면은 아이기스와 약간 반대되는 단체거나 만약에 아이기스 하면은 저 여자아이 혼자 왜 빨간색 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조만간 등장할 귀신이죠 도풀갱어의 모습도 나오고요 도풀갱어의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머리의 능력 한번 또 보시면요 굉장히 또 특별한 기술을 씁니다 자 누군가한테 쫓기는데 무려 이 귀신의 정체는 바로 장산범이라는 귀신입니다 우리나라 귀신인데 아직 뭐 딱히 언급을 안 된 거 봐서는 약간 중반부나 후반부 쯤에 나올 것 같거든요 리오니와는 다르게 약간 빨간색 테마 기술을 사용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카드를 활용한 그런 테마 기술인데 요런 식으로 기술이 발현이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의 정체 과연 뭘까요? 너무 궁금한데 가은이가 나오거든요 가은이의 모습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루비 보석인가요? 루비 보석이 박힌 새로운 귀신 등장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가은이가 나온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온 귀신이기 때문에 뱀파이어와 관련된 귀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포스를 보아하니 그 뱀파이어 관련된 몬스터나 귀신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번개 공격을 사용하는 모습 아 계속 그리고 가은이의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요번 시즌 3에서 또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게 그림자가 씌워져 있는데 흑화를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뭐 분신 같은 존재일까요? 그리고 그 가은이 뒤에 있는 의문의 실루엣 이 실루엣 정체도 상당히 궁금해요 요게 과연 오피키언일지 덩치로 봐서는 요게 뭐 오피키언이라는 얘기도 있고 오피키언의 다른 부화? 예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덩치로 봐서는 이아니는 아닐 것 같거든요 약간 체격이 어른의 체격입니다 가은이가 분명히 오피키언하고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검은마왕님이 쓰신 글인데 오피키언 6개의 예언 중 마지막 예언은 말이죠 검은 영혼이 철의 심장에 깃들이라 여기서 그 리온이가 오피키언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형태가 없는 검은 결정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그런 약간 영혼의 형태인 건데 철의 심장에 깃들이라 이 철의 심장이란 거는 음... 기계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 해골모양의 기계의 손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지만 여섯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귀신은 바로 최종버스 오피키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피키언의 최종적인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 로봇? 기계 인간의 형태를 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아직 오피키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나온 게 없어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피닝에서 주어진 떡밥들 한번 살펴봤고 다음으로 오늘의 본 주제 아직 나오지 않은 귀신 그리고 하체 귀신들에 대한 정보가 가득 담겨있는 거의 뭐 유출본 수춘의 스티커 색칠 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스티커 색칠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열자마자 맞네 등장했습니다 요번에 더욱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우리의 앗도깽이 양이 더블X의 SD버전이거든요 예 귀요미 버전입니다 어 그때 제가 악창기랑 합쳐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에 과연 진짜 악창기랑 합쳐지는 걸까요? 빨리 좀 정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대박입니다 새로운 귀신들이 잔뜩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구묘기 그리고 얘 얘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생긴거는 약간 치과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기계? 네 기계가 약간 귀신화 한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야적이? 또 뭐야? 요 귀신이 요렇게 하면 된 것 같은데 약간 오크같은 귀신인가? 아 그리고 또 합체 귀신 나왔습니다 바로 벽수기랑 슬렌더맨이랑 합체된 모습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었던 가은이와 관련된 새로운 뱀파이어 몬스터지 않을까 싶고요 어 여기는 뭐하니 합체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얘는 그 하늘색 이묵이랑 뭐랑 합체되러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지? 보라색 하면은 우리 양괭이네 말이죠 설마 양괭이랑 조합된 건 아니겠지? 아 그리고 또 의문의 귀신 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억신이랑 만티코어랑 합체된 제가 또 만티코어랑 합체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SD 버전입니다 이거 귀엽다 약간 오크귀신의 본모습이랑 얘는 또 뭐냐 전갈이야? 거미야? 뭐야? 얘는 도플갱어고요 여기에서 도플갱어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고요 실제 색깔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야 근데 내가 지금 다시 보니까 얘는 도플갱어랑 합쳐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나왔었던 황금색 뱀파이어 귀신 얘는 요렇게 코럼 생겼고요 또 여기 가운데 눈에 보면은 루비 박혀있죠 눈 쪽에 박혀있는 이 루비 보석 루비 보석인지 뭐 일반 보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눈에 박혀있는 보석이 또 핵심 떡밥이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좀 근데 좀 멋있게 생겼다 약간 로버트 느낌 나가지고 아 그리고 또 나왔네요 요번에 새로운 무기 활검 강림이 지금 그 무기 빠갈라가지고 안 그래도 없는데 곧 등장할 활검의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사름귀랑 뭐랑 합쳐진 것 같아요 노란색 약간 이게 뭐야 뭐랑 합쳐진거야 전혀 감이 안오거든요 이상한 귀신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요번에 나올 새로운 귀신들의 예 본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예 고스트 엑스 버전 요로코럼 생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같은 경우에는 좀 좀 약간 포스가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최소한 S급으로 나올 것으로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D 버전 얘가 뭐지 이게 개미야 거미야 생긴건 약간 거미 같거든요 약간 뭐 여왕 거미 뭐 이런건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화 썰 말이죠 요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단서들을 가지고 추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이 오피키언의 정체 그리고 가은이 곧 등장할 합체 귀신과 더불어 새로운 유출된 새로운 귀신들의 정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요 알람파트까지는 고맙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떡밥이 아시미 아파트 썰 신화 썰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오오 alot 타입